자, 다음에 5번을 보십니다. 자, 5번을 봤더니 공기와 혼합시에 가연 범위 또는 폭발 범위 이것이 가장 넓은 게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연 범위, 연소로 될 수 있는 범위, 탈 수 있는 범위죠. 폭발 범위. 그래서 이것을 가연 범위, 연소 범위, 폭발 범위 같은 말이에요. 범위, 연소 범위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연소의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해요. 위험도 공식이 있죠. 위험도, 엣치는 범위 있죠. 범위. 상한 빼기 하한, 하한으로 나누고 이 범위에요. 그래서 이거, 이곳의 값이 바로 범위잖아요. 이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가연 범위,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아세틸렌이 위험하잖아요. 그냥 아세틸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면 또 성의가 없으니까. 보시면 메탄이라는 것은 CH4죠. CH4인데, 이것은 하한, 연소 하한이 5, 상한이 15. 해서 범위가 10입니다. 10. 15 빼기 5는 10이잖아요. 프로파는 프로 38.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9.5 빼기 2.1 하면 7.4가 되는 것이죠. 7.4. 자, 메틸알코올.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메틸알코올은 메탄올이라고 돼요. 메탄올. 메탄올. 알코올에 메탄올이 있고요. 메탄올. 에탄올.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 그러니까 소주 이런 건 에탄올로 원료로 해서 만든 건데요. 사실 에탄올도 잘못 먹으면 죽어요. 죽거나 아니면 무슨 상대 중태빨일 수도 있습니다. 에탄올을 더 정류시켜가지고 소주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얘보단 해롭지 않은데 얘는 독약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CH3OH. 이게 화학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에탄올은요. C2H5OH예요. 화학식이 좀 다르죠. 에탄올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메탄올은 절대 이거는 위험한 거 조심해야 되겠고 에탄올도 이걸로 만든 뭐 술이 있다. 그것도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실에 있는 에탄올 같은 경우는요. 아주 굉장히 순동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옛날에 보면 연구실인 사람들이 물 타다 먹었다며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좀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게 되게 비슷합니다. 순도 높다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죠. 이제 시중에 사는 소주 먹는 게 경제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이드 얘기였고 자 메탄올 또는 메티랄 같은 말인데요. 얘는 30. 얘네들보다는 넓습니다. 자 아세틸렌을 보면 아세틸렌은 2 C2, H2죠. 그래서 82-2.5 하면 79.5 그래서 가장 위험하죠. 가스 중에서 하여튼 이 아세틸렌 가스가 가장 위험한 가스자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아세틸렌 이렇게 찍어도 되지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론 공부할 때 등장했던 것에 가연범위 물어보면 상한한 이 기회에 이걸 어떻게 한다? 다 외운다. 나왔던 건 다 외운다. 그러니까 상한한에 대한 거 폭발범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등장했던 문제 증상했던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폭발범위가 가장 넓은 거 4번에 아세틸렌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는 출제됐던 거는 반드시 외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6번을 봅니다. 6번 문제가 뭐냐. 봤더니 11g 11g 11g의 프로판 프로는 C3, H8이죠. 프로판 프로판 이 완전 연소식 생성되는 물의 진량 프로판이 있죠. 프로 3, 8 C3, H8이다. 저거 이제 여기서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된다? CO2하고 H2O가 된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을 보면은 카본 3 여기 3 맞죠? 그러면은 다음에 5를 맞춰본다. 5 여기 있죠. 3, 2는 얼마예요? 아, X부터 할까요? H8 여기 2죠. 여기 4 붙죠. 네. 그 다음에 5 여기는 2X 여기는 얼마예요? 3 2는 6 더하기 얼마? 4 그래서 X는 얼마죠? 5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5 자, 이게 뭐다? 프로판의 연소 방정식 혹은 연소 반응식이 되겠어요. 자, 이걸 두고 이제 푸시면 돼요. 자, 프로판 11g이에요. 자, 11g이다. 라는 것은 몇 번이죠? 자, 이거의 분자량 얼마? 12 곱하기 3 3은 6 3은 3 더하기 8 그러면 44죠? 44g 자, 그래서 11g은요. 44분의 11 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프로판이 만약에 1몰이 1몰이 반응했다고 그러면 물 물이 얼마 나오죠? 4몰이 나온다. 4 4가 있죠? 예.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된다? 바로 4니까 4죠. 4. 그런데 여기서 질량으로 묻고 있으니 질량 얼마죠? 엣지토가 18 12 더하기 2니까 18이죠? 예.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자, 해서 하면은 4를 곱하면 44분의 44가 되니까 그대로 18g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4번 18g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연사방역을 기억해내고요. 저기서 얘기한 11g은 몇 몰이 해당되지? 해놓고 여기에 반응이 나오는 요거 4. 엣지토를 물어보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안 물어보고 생성되는 요거 CO2의 질량 요렇게 물어봤다. 예.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11g 들어갔잖아요. 얘에 대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 3을 곱하죠. 3. 그람으로 물어봤다. CO2 얼마예요? 10이 도하기 30이죠. 16 곱하기 44죠. 그래서 곱하기 44를 해서 이걸 계산하는 값이 몇 g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물어볼 때마다 하는데 연소방정식을 딱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